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더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무지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요즘 이제 저희가 연봉을 거의 한 6천대 오퍼도 왕망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 많이 받는데 이런 생각. 근데 그 회사에서 오히려 그렇게 오퍼를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5,500, 600, 700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 5천대 초반에서 6,000까지 그런 오퍼를 왕망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근데 당근마켓이 또 6,500 질렀죠. 이게 포괄임금제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당근마켓 초복 6,500까지 지르기 시작하고 카카오랑 네이버는 아직 5천대 초반인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쳤어. 그러니까 개발자 몸값이 엄청 오르죠. 근데 재난지원금 그거 봤을 때 거의 상위 20%가 연봉 5천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졸업할 때부터 상위 20% 연봉을 받기 시작하고 간 거야.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연봉이었던 거죠. 저는 뭐 공부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당일 많이 벌어야지. 난 이런 주익이네 사실. 뭐 남들이 뭐 어떻게 해도 그럼 너도 개발하든가 아니면 너도 의사하든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난 이런 주의예요. 사실은 저는. 자기가 그만큼 깜냥이 되면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는 일단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죠. 저희가 근데 3,600 보낼 때부터 욕을 먹었어요. 당시 카카오초봉 4,000 초반일 때 3,600이면 잘 보내는 건데 이게 고졸 친구들도 이렇게 보내고 한 4, 5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졸들도 이렇게 보내고 비전공자도 이렇게 보내고 전문대도 이렇게 보내고 막 잘 가는 친구는 3,800 이렇게 가고 더 잘 가는 친구는 4,000 이렇게 가고 그 당시에 4,000 막 받던 친구도 지금 막 연봉 막 7,000 가까이 된 애도 있고 그리고 그 막 구수입 올려가지고 돈 엄청 버는 친구도 있어요. 저보다 더 잘 벌걸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친구도 있고 아무튼 어마어마해요 요새. 그래서 요즘 졸업한 친구들은 연봉 6,000대까지 오퍼를 받는 그런 친구들은 제가 항상 겸손해라 얘기하죠. 일단은. 일단은 겸손해라. 왜냐하면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교육한 친구들이 개발을 진짜 오지게 잘해요. 정말 뭘 시켜도 그냥 다 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잘 익어서 응용 2단계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판단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회사 경력이 더 쌓이기 전까지 좀 겸손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실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면서 하면 워낙 개발을 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실제로 1년차 막 대기업 일을 하는 친구도 최근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상담을 좀 해줬거든요. 졸업한 지 1년 지난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그 라인 하청 쪽에 있는 친구고 그 하청 제1회사에 있고 그리고 라인 대만 쪽 라인 대만 쪽 일을 하거든요.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네카라를 담당하고 라인 쪽에 있는 그런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팀장이고 그 친구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친구가 팀장이니까 그 프로젝트에 가장 적임자라고 본 거죠. 그 친구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10년차, 7년차예요. 그 친구는 이제 1년 지났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 몸닫고 있던 회사에서 팀장이라는 건 그 프로젝트에 가장 적임이 되는 사람한테 팀장을 준다. 경력과 상관이 없다. 이 분위기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회사도 그랬었고 그리고 저 1km 만들던 팀에 그 병특으로 있을 때도 그때도 뭐 경력 많은 친구가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한 적도 있어요. 팀장을. 그래서 사실 요즘 진짜 합리적 회사들은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냥 팀장 주는 분위기. 그래서 그 친구들은 라인 일 되게 많이 하고 본사 직원들이랑도 일 많이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인정받으니까 사실 팀장을 빠르게 단 거죠. 사실 10년 차 분이 그 밑에서 일을 하시기가 굉장히 껄끄럴할 수 있는데 10년 차 분도 이 친구가 합리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비위비재예요. 저는 제가 경력 적을 때도 저보다 경력 많은 사람들 제가 팀장하고서 같이 일한 적도 많고 근데 원래 그래요. 근데 이런 세계를 경험해본 적 없는 사람은 직급 체계에 아직도 군대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참 이 과정에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오퍼를 줬는데 오퍼를 줬는데 그 회사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그 이력서를 유출하면서 쥐들이 오퍼 줘놓고서 잘하는 거 인정하고 오퍼도 다 줬으면서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력서 유출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조리돌림 되면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돌고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에도 오키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 궁금하신 분은 오키라고 팀 로바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 오셔가지고 오키라고 치시면 제가 게시글로 다 정리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막 지우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쪽팔릴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보면서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회사에 안 온다고 해서 이력서를 유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유출한 회사를 욕해야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구직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 안 간다고 했더니 그 사람 이력서를 유출한 거는 그 회사 잘못이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근데 지들이 오퍼 줬는데 감이 안 왔다고 막 이거 아냐 여자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랑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맞는다고 그 여자한테 해코지한 걸 모아달라. 그러니까 사실 말 같지도 않은 거라서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팀노바 쪽을 옹호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이렇게 유출하냐 이거는 그래도 심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댓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지금 4년이 4년 가까이 지났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우리가 얼마나 그 욕을 먹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살이 판매를 안 돼요. 무지성으로 욕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뉘앙스로 글을 쓰면 이력서 유출도 상관없다. 이거야. 아주 정의로운 분들이시죠. 그런 경우가 이제 4년 전에 있었던 거죠. 시간 지날수록 본인이 정말 쪽팔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저는 언급할 거고요. 왜냐하면 피해자잖아요. 그 친구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화가 나서 아 이거는 진짜 정말 잘못된 거다. 이제 학원 언제는 무슨 학원이 되게 못한다고 날리더니 못한다고 계속 욕하고 학원의 무책임에 대해서 주장할 때만큼 저도 그때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 공감했었거든요. 사실 정말 무책임한 학원도 되게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현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개발자는 사실은 몇 개월 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는 게 사실 그냥 국룰이거든.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 신입들 뽑으면 바로 일 투입 안 시키고 제일 쉬운 거 시킨다든지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회사에서 일해보신 개발자분이라면 다 알 거예요. 몇 개월 배워가지고 온 친구는 바로 일 안 시키고 어드민 페이지 만들기 시킨다든지 좀 이렇게 고장나도 되는 거 테스트 서버에서 개발시킨 다음에 꼼꼼히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게끔 되게 한다든지 분명히 실수를 되게 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참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매년마다 그렇게 욕을 먹었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제가 가는 길이 참 험난했죠. 고연봉으로 가는 게 연봉 지금 네카라쿠베 당토 예전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좀 낮았는데 지금 5천만원이면 현재 카카오 네이버 수준인데 이것보다 더 높게 받는 5.700 정도면 사실 이 회사보다 좋거든요. 그 초봉으로 봤을 때는 더 높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굉장한 연봉을 받고 근데 그런 회사 가는데도 엄청 러브콜을 많이 받아서 가요. 요즘 팀노바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왜 좋냐면 옹용 2단계 팀원들이 자기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가는 거를 매주 보고 제가 이제 이런 데는 공개적으로 못 올리죠. 왜냐하면 올리면 또 그 대단하신 분들이 그 회사에 전화해 왔고 아 그 30대 30, 40대 되는 아저씨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막 전화해가지고 거기 누구 일하시나요 이러면서 연락 온대요. 그래서 당연히 일하니까 나한테 이 소리가 들어오겠죠. 근데 사실 그 학생 입장에는 별로 딱히 달갑지도 않은 얘기죠. 그래서 그냥 교육청 인증하는 정도면 교육청에서는 회사를 알려주진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다 확인을 하시고 서류부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세요. 당사자의 통화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준환씨 졸업생 인터뷰 했을 때 그 준환씨한테도 그 교육청에서 전화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전화 왔었다고 얘기하는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 미친듯이 사상검증 받고 미친듯이 검증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검증의 이유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어떤 이 명언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부지를 결국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렇게 연봉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나 본인들이 자신보다 하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학력 위주로 막 네카라쿠베 당토 밑은 다 쓰레기임 뭐 이런 거랑 또 있잖아 서울대 서영고 미만 잡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계급적이고 엄청나게 그 꼰대스러운 뭐 미만이면 무조건 다 쓰레기고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 20대도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지. 이게 10대들 중에도 그런 게 뿌리 깊게 잡혀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되게 10대때부터 참 그런 걸 많이 봤거든. 20대 막 초중반인데 억대원봉되고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 이쪽에 근데 그런 세계는 본인한텐 안 보이겠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그런 애들은 사실 10대때부터 회사에서 일해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어. 내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자란 사람은 야 학력 지금 학력할 때 아주 20살 때도 빨리 일하자. 어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비트코인이 오를지 몰랐던 사람들은 8년 전에 안 샀겠지. 근데 오를지 알고 8년 전에 간 사람이라면 타이머신 타고 간 사람이라면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사겠지. 그런 건 똑같은 거야. 이걸 했을 땐 결국에는 대학에 가는 이유는 결국엔 내가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을 무시하고 저 위 스텝까지 바로 가는 거야. 그림을 그리자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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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 개발자 3년 차 7년 차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연봉으로 따지면 이때쯤 도달할 연봉이 누군가는 20대 초반에 여기 넘어있는 거야. 이미 10대 때 그냥 해킹하고 졸라 놀다가 개발 배우고 해킹하고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발 패턴이나 방어 패턴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야. 지가 공격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남들 보지도 못하는 4, 50대 돼도 못 버는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5천만 원이 상이 20%의 연봉이래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슈가 있으면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진짜 놀랬거든. 우리가 가는 연봉이 상이 20% 연봉이었구나. 되게 놀랬거든. 근데 사실 자본주의에는 그냥 굉장히 냉정해요. 개발자 커뮤니티는 아무리 그런 소리 있어도 지금 겁나 연락 오고 사실 팀노바에 한해서 팀노바 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경력자 한 뽑는데 팀노바 한에서는 그냥 뽑겠다. 그러니까 그냥 경력자 자격이 없어도 그냥 면접을 보고 싶다. 이런 회사도 있고 소개시켜달라는 회사 계속 와요. 저는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굳이 연락 안 주셔도 된다고 우리가 알아서 구직하다 보면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개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공유는 해드리는데 그 친구가 그쪽에 이력서를 굳이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애초에 그 친구 판단이라 저는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 학생분들마다 학생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당연하니까 때로는 되게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그 회사분들한테 제가 미리 안내드려요. 요즘 연봉이 5천이 넘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 뭐 그 굉장히 좀 이 친구들이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양해 부탁드린다. 보통 그렇게 보내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그렇게 기류를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개발자 커뮤니티 그렇게 해도 실제로 물론 우리는 수익적으로 피해는 많이 받죠. 왜냐하면 우리의 비즈니스 상대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사실 개발자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중에도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식업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은 정말 맛있고 어떤 집은 진짜 맞대가리 없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요리를 해요. 그게 문제야.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뭉뚱그려져가지고 개발자라면 다 비슷하다고 보여지면 진짜 안되거든요. 팀노바의 현업개발자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했던 이런 영상 같은 것도 다 있지만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죠.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 그런데 대부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현업을 왔는데 이제 이런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 같다. 그게 이제 내가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한 것 같아서 경력이 좀 있지만 팀노바 오게 됐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경력이 보통 3,4년 이상이신 분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업에 일찍 간다고 모든 게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그리고 넥카라쿠베 당토정도 되는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간 친구다. 그거는 보통 준비로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 그 대부분 제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학생들의 결과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뭐다? 어 집단은 리더하기 나름이다. 라는 거죠. 팀노바라고 하던 리더 그러니까 집단은 애초에 욕먹을 건 각오하고 시작한 것도 맞아. 그러니까 사실 너무 솔직하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새 의사 유튜버들 보면 의사에 대해서 막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막 저도 요새 치과 다니는데 막 그 치과에서 막 폭리 취하고 이런 거 많더라고요. 와 나 요새 놀란 게 뭐냐면 갑자기 조금만 딴소리 할게요. 내가 임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는 되게 싼 곳이었어. 근데 동네에 산 120만원 임플란트 부른 게 그쪽에서는 59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싸다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더 놀랬던 게 더 잘 찾아보니까 무슨 임플란트 49만원 49만원인데 더 좋은 거 쓰는 데도 있더라. 와 난 놀랬어.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있으면 이제는 병원까지 싸게 하는 거예요. 비보험 진료는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진짜. 그리고 많이 발품 파는 게 좋더라고. 저도 검색 열심히 하다가 찾았는데 와 놀랍더라고. 세상이 참 굿다기나 막 이런 거 보시면은 좀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런 어플들 있죠. 어플들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검색 잘 때려보시고 이제 개발자 하면서 느는 거는 검색실력이라서 이제 또 겁나 열심히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열심히 찾았지. 아무튼 좀 임플란트 좀 저렴하게 했죠. 그거 절반가로 했잖아. 근데 웃긴 건 이게 또 이게 씌우는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 제가 요거는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는 싸게 하였는가 이런 거 특집으로 한번 농담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원진이 똑똑하면 보통 결과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실패한 건 그거죠. 아 한국인들은 유재석같이 좀 착하고 말 돌려서 하고 좀 순화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나는 좀 말이 너무 직설적이고 솔직했던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전달력은 진짜 제일 좋거든. 그래서 사실 제가 기초 때는 기초 때는 많이 조심해서 얘기를 해요. 기초 팀원들 할 때는. 근데 이제 응용 2단계에서는 적나라하게 하죠. 되게 직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인신공격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장난이면 장난이었다 농담이면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편인데 이제 보통 이제 뭔가 강의를 할 때 표현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는 게 편해요. 확실히 잘 그 이해를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확답이고 이제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대충 그렇게 아 노프팀장 저렇게 되바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상대하게 편하지. 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니까 아 저 새끼 원래 저렇구나 저 돼지 새끼 저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전 너무 좋지. 그래서 되게 팀너러 오시는 분들은 서로 이제 케미가 잘 맞는 편이긴 해요. 제가 그런 면에서 되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이해도 해주시니까 서로 이제 졸업 대신에 이해가 잘 되지. 직설적으로 빵빵빵 이렇게 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인 투기 집단주의사에서 튀었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은 참 아쉬워요. 그렇죠? 커뮤니티에 일단 승리를 했고 1패 김노바 1패. 그리고 다만 내가 한국인이 신성시하는 권위주의에 걸맞는 서울대 출신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눈물을 한번 흘려주고요. 훌쩍 한번 해주고 다만 내가 한국인이 강요해도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하면서 중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문화는 강요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공자왈 맹자왈 뭐지? 뭐라 그러지? 촌장님? 촌장님인가? 훌장님이 겸손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나한테 강요하냐고 본인 혼자 하세요. 요즘 자기 어핏이 돼야 면접 가가지고 잘했는데 내가 이거 이거 할 줄 안다고 하면 할 줄 안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 이거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얘기하면 얘기하면 되지. 그거를 막 굳이 겸손해 보이려고 아 아닙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이름 다 떨어져요. 면접 가면은 내가 잘하는 건 잘한다. 내가 정확하게 하는 건 한다. 못한 건 못한다. 라고 해야지. 그리고 저는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필을 할 뿐이지. 어 그냥 명확하게 잘 어필을 할 뿐이야. 그냥 내가 잘한 거를 잘했다고 했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말을 순화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건 잘 못한다.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어 잘하는 거는 그거지. 그러니까 너무 잘한 일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사실 그 상위 20% 연봉이 5천이니까 그 이상으로 보내고 있으면 사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대회 수상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고련봉으로 가는 거 어떡해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얘기하는 게 나도 못하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결과 좋은 거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근데 이것도 참 모순인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 스마트폰 판매율 1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왜 겸손하라고 강요 안 하세요? 너무 웃긴 거 같아.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건강식품 어디 분야 1위 이렇게 하잖아요. 소비자평가 1위 왜 겸손하라고 그 회사에는 강요를 안 해. 되게 웃긴 거 같아. 우리는 구직을 이렇게 했다를 어필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겸손하라고 강요하는 거 보통 너무 웃긴 거 같아. 그리고 웃긴 거죠. 다만 감히 고졸이나 비전공제를 데리고 좋은 결과가 됐기 때문에 또 욕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화 그 학력 사대주의 같은 거 있잖아. 사대부가 이제 가문만 딱 그 어 양반이 되어야 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 그게 그거지. 이제 난 전공자다. 그게 진짜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차이로 상대방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졸이니까 나보다 우월하지 않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고졸들이 나보다 고연봉 받는 걸 못 참는 거야. 분노하는 거지. 그 고졸들보다 그렇게 우월하신데 왜 더 저연봉을 받았을까? 근데 팀노바에서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고졸이냐고. 팀노바에서 2년 동안 개빡세게 일하면서 자기 노력 열심히 하고 열심히 코칭하는 걸 받아들인 그런 고졸이잖아. 그런 고졸은 절대 무십 못하는 고졸이죠. 시장에서 이미 연봉을 지금 우리 고졸들도 5천 이상으로 간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고졸이 아니라고.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마찬가지지. 2년 동안 개빡세게 개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친구들이 좋은 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력을 겁나 폄하해 그 사람이 간판 가지고 얼마나 웃겨. 진짜 못돼 처먹은 거야. 그거는 진짜. 이거 고쳐야 돼. 근데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려면 10년 이상 걸려. 그런데 사람 안 바뀌는 거니까 제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척하는 건 나쁘다고 배우셨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랑 다르게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살면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다 포용하려면 진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됐어. 그냥 꺼져. 이렇게 되는 거 같나. 너 그렇게 잘 살아라. 너 그래. 네가 짱임.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편하더라고. 이러면서 한국에서 노벨상 왜 안 나오냐고 드립치죠. 결과를 증명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잘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서울대생들이 저 어렸을 때 공부 좀 잘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서울대생이 그렇게 하면 재수없다고 겸손하지 않다고 또 난리치거든. 사람들이 너는 인정 이렇게 쿨하게 안 해요. 그래서 서울대생들이 인정받을 때 아 서울대 나왔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치켜세워줄 때 그때나 그렇게 좀 하는 거지 내 스스로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더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서울대 애들이 똑똑하긴 해. 그렇게 하면 적이 생기는 거 너무 잘하는 거지. 내 친구들도 서울대 연고대 박사학이나 석사학이 하는 이런 친구들 되게 친해가지고 그런 친구도 되게 많은데 예전부터 많았어요. 병특하다 보면 그런 친구도 많고 그 친구들 최상위권 학력자 애들 많이 있다 보면 대부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 적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확실히 똑똑해. 나랑 달라. 나는 이제 나는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상대방한테 너무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어차피 내 문제 내가 얘기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좀 그게 심한 것 같아. 특히나 일적으로는 정확하게 어필하는 게 결과가 좋긴 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하지만 매번 고연봉이고 저희는 공구 분위기 너무 좋고 다들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타이핑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열심히 코딩하고 있어요. 지금도 막 하브르타 하고 토론하고 개발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술에 관련된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멋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만든 곳이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항상 해주고 있고 그래서 매년마다 연봉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매년 오는 학생들마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왜 한국에선 하이퀄리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믿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항상 외국 문화만 좋고 그들만 인정하려고 하고 프랑스에서 뭘 했네 뭘 했네 이런 것만 인정하려고 그러지 막상 한국에서 정말 스스로 정말 일으켜 세우고 지금 K뷰티 K-문화 이런 K-가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가요. 한국인도 최고가 될 수 있어. 코딩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아웃풋으로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고 전 제가 교육하는 게 절대 틀리다고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래도 학생들이 저를 잘 믿고 따라주고 우리 강사들이 항상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기찬 팀장님 그리고 기계인 팀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총무님 그리고 감사님 해가지고 정말 다섯 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한국에서 큰 불씨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끝난 일인 것 같고 작은 불씨로서 작지만 단단한 불씨로서 계속 살아있을 생각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체력이 닿는 정말 아프지만 않는다면 어 그 티누바가 뭐 매출이 점점 적어지고 이러면서 더 큰 시스템을 유지는 못할지언정 작게 유지하면서 제가 다른 걸 하더라도 제가 제 프랜서로 개발자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기계인 팀장님이랑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어떤 또는 롤렉스 롤렉스보다는 파텍필립이 맞죠. 파텍필립 같은 그런 명장으로서 최고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라면 제가 하는 다양한 공부들 저 굉장히 다양한 공부들 하고 있고요. 응용 2단계 제 수업 때 다루는 기술이 항상 트렌디하고 항상 지금 메타버스 NFT 이런 거 위주 블록체인이 기반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서버 클래식한 것부터 그 업계에서 이 친구 보면 절대 아 이 친구 절대 놓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매주 거의 한 10개 이상의 면접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항상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큰 돈을 못 벌어도 우리 친구들은 큰 돈을 벌게 해줄 생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어요. 저 아인슈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언들을 항상 새기면서 사는 편인데 항상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상에 하나씩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시리즈로 한번 써볼까 하는데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적은 없다고 믿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나는 후자를 믿는다. 맞아요. 저도 너무 잘해줘서 학생들이 물론 이제 더 해야 될 게 많죠. 그렇지만 진짜 면목 6500까지 받는 친구들이 이제 왕왕 생기는 거 보면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진짜 정말 아 같이 있다. 삶이 같이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기적은 있습니다. 저도 아인슈타인과 생각이 똑같은데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고 정자와 난자와 결합을 할 때도 엄청난 정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한 명 엄청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고 그리고 숨 쉴 수 있고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저는 사실 굉장히 기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짜 서로 잘 되자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